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 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입니다. 북 조평통이 25일 박근혜는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제목의 공개질문장을 발표했습니다. 26일 통일부는 답할 가치가 없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올해 내내 박근혜 정권은 북을 최고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폐쇄됐던 개성공단은 겨우 복구됐으나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과 대화하겠다던 박근혜 정권은 정권 초부터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대북 적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박 정권은 미국 편에 서서 같은 민족인 북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데 앞장서며 미국과 한편이 돼 유엔 제재, 대북 인권 결의 등을 추진했습니다. 둘째, 박근혜 정권은 특히 올해 미 1과 함께 위험천만한 북침합동 군사연습들을 벌였습니다. 미국을 추종하며 코리아 반도에서 지난 5월에는 리미츠 핵항모 타격단, 하반기에는 조지 워싱턴호 미 핵항모 타격단을 끌어들여 선제 핵타격까지 포함한 북침합동 군사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베 극우정권이 들어선 후 더욱 군국주의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군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셋째, 이에 북의 군대 인민은 최고의 격분 상태에 있습니다. 북은 서남전선사령부, 국방위정책국, 조평통 서귀국 등을 통해 인민의 시각에 통일전쟁이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서남전선사령부는 무모한 도발이 재발된다면 연평도 불바다가 청와대 불바다로, 통일대전의 불바다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정책국은 19일 최고존원 모독이 반복될 경우 예고 없이 대남보복 행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청와대로 보냈습니다. 급기야 26일 조평통 서귀국마저 박근혜 폐당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남에서 북의 최고존원 모독이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북을 겨냥하는 선제 핵공격 연습이 계속되며 박근혜 정권의 반통일 반민족 행보가 계속되는 한 북의 이런 경고들은 결국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조평통 서귀국의 최후선택 공개질문장은 단순한 경고 이상으로 읽어야 합니다. 북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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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으며 발표한 경고라면 말 그대로 선전포고적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출범한 지 채 1년도 안 돼 역대 어느 독재 정권도 하지 못한 최단 시간 내 가장 위험한 전쟁 직전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남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쇼적 공안 통치를 펼치며 민생 공약마저 모조리 뒤집어버린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게 과연 어떤 출로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북과 대화하고 지난 6월에 무산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조건 없이 개최하며 나아가 최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들불처럼 타번지는 노동자 민중의 퇴진투쟁에 의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운명이 경각에 이른 조건에서 이외에 정권위기 탈출의 길은 없습니다.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 코리아포커스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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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